어디가볼까? 아무나 고고 가요 랜덤 가능한가요? 랜덤 유저입니다 랜덤 유저 지지요 고고 고고 자 저브 대 랜덤 김부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대답 못하면 너는 내답 2,000원 감사합니다 그건 좀 그렇지 자 야 또 이제 저그대 토스전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랜덤 토스 랜덤 토스입니다 뭐가 줄까 저그대 토스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고 전진게이트랑 1야돼 정석이라서 이게 저그 일꾼 길들이고 투명한 가축 만들고의 기기 300개 되나요 아유 또 또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오면은 해밍으로 할게요 일단은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크아칸이 또 이제 아주 좋은 유리이시죠 여러분들 다크아칸 쌓이기만 한다면 말이지 반짝반짝 점구 러쉬 가능 아유 그거 또 감사합니다 일단은 뭘 하던간에 자원을 좀 많이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제가 뭘 할지 몰라요 Tyrk 상대방이 이제 하는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버로드 발견 하이 자 별 반응이 없고요 앞마당은 일단 없습니다. 오버로드 한번 찍어줄초 상대 살짝 늦게 때리긴 했는데 아 일단은 초반에 피해가 큽니다 이거 초반에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괜히 욕심 부렸다 자 저글링이 운단 말이지 이러면 달리는 척하자 아 그래도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이제 빼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어 그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었단 말이지 프로그와 드론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등을 보일 순 없었어요 자 한번 이제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한 마리 더 보내줘야 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 자 야 이거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옆구리로 일단 살짝 빠져나가보자 여기까지 죽는 건 아니야 자 너희로 가는 척하면서 반대쪽으로 갈거야 나는 내가 꾸준히 한번 찍어주고요 형네가 이제 뭔가 보여주기 싫은 게 있나 본데 자 자 일단은 저글링이 많아요 저글링 저글링 골을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그 해처리 올라가고 있죠 해처리 올라가고 있죠 해처리 프로그를 잘 살려줘야 된단 말이지 자 앞마당 이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 김구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편집자랑 여친이 물에 빠졌는데 한 명만 구할 수 있으면 누굴 구할래 후원도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고요 왜 하는 거야 자 일단은 뭐 편집자분께는 죄송하지만 편집자분 다시 구하면 됩니다 어 어 자 비닐쿠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수영 못한다 수영 못한다 아이고 또 5000원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이제 가볼까 자 공격을 한번 가봅시다 노캐논이긴 하지만요 압박을 한번 강하게 가줄게 자 강하게 말이지 강하게 말이지 강하게 말이지 어질어질어질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주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 농담이지 농담 압박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싸워주겠습니다 자 많은걸 일단 자 일단은 작전상 후퇴 반스런 12시로 아 이것도 후원도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랑 이제 편집자님과의 사이 이간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또 안올라올 수 있다고 아시겠죠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퍼세어 떴으여 퍼세어 퍼세어 어디갔어 자 가자 가스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맞기는 했지만요 이후에 이제 콤보가 또 발업질러 콤보가 또 들어갈 거란 말이지 게이트 올려줍시다 게이트 게이트 발업 눌러주고요 상대방 이제 발전 상황 한번 체크해볼까 발전 상황 해처리밖에 없어요 일단 그리고 템톨러 아카이브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라 아직까지 피데라가 없어 낭만발스키리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거해주세요 궁극속보 알파고 편집자 파고 즉으로 택시타고 출발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오늘따라 인구가 좀 많이 막히네요 그리고 드론이 많이 없네요 상대가 드론이 또 막을 수 있을까 오버리드 한번 구석에 있는 것들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있으면 또 공일업이 완료가 되죠 공일업 공일업 다크도 한번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구가 막힌게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말이죠 공일업 완료 자 질럭 굉장히 셉니다 우리 들고 올라고 자 해밍을 깨지겠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상대방의 상대방이 이제 결국에 이제 뭐 막을 거고 지금 발업도 되고요 할게 딱히 없단 말이야 자 결국에 이제 가두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또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자 왜냐면은 좀 가난했어요 상대가 근데 왜 가난했는지 모르겠어 난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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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아주고요 12시가 좀 공격이 많이 없나본데 이렇게 막을게 보고 가죠 지금 자 좋습니다 자 매칭 역할로 다크아칸 매칭 좀 셉니다 자 과연 이 스노우볼로 해처리를 깰 수 있을 것인가 헤눙도 좀 지어줘야겠다 모든걸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일단 자 전부 다 이제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지 어 그러면은 수비를 좀 해줘야겠어 왜냐면은 병력이 좀 많이 죽었거든요 야 해처리도 묶이고 지금 전병력이 다 죽었습니다 굉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 하지만 뒤로 돌아간다면 레어를 가고 있어 레어 이 친구 체력을 좀 높여주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연 어허오오오오오오어 제발 하아 됐어요 일단 좋아요 깼습니다 안되지 자 안돼요 그래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깼으니깐 다행입니다 자 바로 파트 그리고 로roph스틱스 한번 가야겠다 그 별컬을 조심해야되요 별컬 자 오버룬 슬러브는 아직 안됐습니다 자 한번 올준비하죠 상대방 이거를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여기 한번 오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 쌈싸먹기 해줄게 쌈싸먹기 오 근데 바로가면 안돼요 상대가 병력이 많습니다 자 조심하긴 해야됩니다 자 유지할만한 숫자의 병력이 아니에요 자 해처리 짓지 않을까 자 계속 도망다니고 있단 말이지 자 여기 한 번 더 취소해 어 취소해 어제 딜러시 좀 죽긴 했지만 파일 템플러를 좀 찍어주겠습니다 가스가 많으니까 스킵업도 좀 해주고 스킵업도 가스 한 번 파주고요 지콩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5천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콩님 감사합니다 싸워볼까 일단 히드라가 꽤 많기는 합니다만 자 그냥 싸워두고 할게요 아니 그래도 좀 아프긴 하단 말이지 어 자 진도 진짜 불기업이라 좀 세기는 해요 확실히 자 자 히드라가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멀티를 좀 먹어줄까 퍼셔도 일단 경찰 좀 한 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황님은 이제 멀티를 굉장히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 자 이제 한 번 갑니다 오 히드라 무릇하면 안 되지 어 무릇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무섭단 말이야 급해지자 에픔싸 공공 되는 바보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히드라이고요 투법이 언제 될라나 이제 슬슬 될때가 됐는데 자 무릇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업 차이가 일단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봉사물 거의 완료거든요 반대 미상됐어 럴컵브랜드 찍혔습니다 럴컵 우쩌버 찍어줘요 우쩌버 자 가스 한 번 지워주고요 상대의 자원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히드끌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해천이가 또 날아가겠죠 그러면 자 멀티 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템도 일단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좋아요 마지막 한 방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 드랍인가 그게 뭐야 자 여기다가 멀티를 먹어줬네요 자 아직 오버소급도 안 됐어 올 treatments 늘 유쩌버 심**** 유쩌버 분명 하면서 갑시다 자 다 보고있어요 상대 야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만 손 닦음해 자 다 죽습니다 손 앞에 평등하다는거지 자 상대지 여기다 여기 신경써주고 있을거야 계속 풀어줄게 계속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어 오브로드 한번 써주고 일꾼 잡아줄거야 일꾼 자 일꾼 일꾼 한번 잡아주고 막 써줘 자 일꾼이 많이 죽었단말지 오브로드 좀 잡아줄게 오브로드 일단은 엄청난 소득은 좀 묶어두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피해를 줬단말이지 멀트 일단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가 일단 다 죽었네요 하하하하 아 뭐야 같은줄 알았나보네 전부다 진짜야 전부다 자 자 자 멀프가 일단 있네요 여기 여기 한번 써주고 여기 한번 써주고 여기 한번 써주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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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자 자 자 공사법이요 공사법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짜뿌린다 짜뿌린다 정뿐만 고집해요 저는 자 슬슬 이제 게임을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이제 끝날거 같아요 질럭 많거든요 멀트도 잘 먹었거든 자 자 공사법이요 공사법 지지요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짜뿌린다 짜뿌린다 짜뿌린다